2016학년도 수능선적을 분석한 결과 대구가 전국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구는 전과목의 표준점수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으며 영어영역은 전국 1위, 국어 A, B형은 2위, 수학 A형 3위, B형은 4위였습니다. 또 영역별 등급비율 역시 1등급과 2등급 비율이 기준비율보다 높고 8등급과 9등급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대구의 수능성적은 학생수가 적은 제주에 이어 전국 2위로 조사됐습니다.